이번에도 여러분 정말 일정적인 박수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신이 남송가를 껴서 그들이 구현가를 해서 정말 만남 앤튜테이너 이제는 트롯 비화가 됐습니다 노래 곡목이 몰랐습니다야 곡목이 뭐라고요? 아셔야 돼요 근데 부르는 사람은 다냐고 곡목은 몰랐습니다 네 박류씨 모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신분만 다음 차단으로 치르고 가겠습니다 완성 좋아요 누나 네가 당연히 모를 겁니다 모를 겁니다 모를 겁니다 네가 우린 신은 나의 내 머리도 아는 머리도 자서 키워주는 눈빛이 없는 줄 생각했지만 너의 가슴 속에 창련뿐이 점점 보져버리네 아빠 하면서 빠져있는 당신은 내 마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또 당신이 변해진 당신 밖으로 나의 눈물로 지웠었지만 죽어도 죽어도 기차지지 않아 사고했던 뒤에 우리 생활가로 우리 지켜봐 나는 두려워 숨길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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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모르게 짝삼힌 5초로 그동안 여길 지는 생각했지만 너의 가슴 속에 생각돈니 점점 고정하였네 아파하는 숨 빠져드는 당신의 가슴 속에 생각돈니 놀랍습니다